김혜경, 카드 정확하게 밝히세요. 카드 실환가서 기장군 어디장 만났어요? 안 만났어요? 만나지도 않았고, 만났다고 거짓말이나 하고, 그 카드 어떻게 사용했어요? 내가 고소해요. 카드 다 밝혀. 다 밝혀. 고소해요. 하시고 카드 다 밝힙시다. 고소했어요. 기다리세요. 카드 내역 내가 전부 다 밝힐 테니까. 그러고 내가 아직까지 영상 안 찍은 거 있어요. 어디서 거짓말하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거짓말하고 쳐돌아다니고 국민 피같은 세금으로 기장까지 가서 기장군 의장 만나러 간다고 만나지도 않았고 무슨 거짓말하고 다녀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뻔뻔스럽게. 저 뻔뻔스러운 모습 한번 보시오. 저 카드로. 국민 세금 카드로. 우리 또 전번에 행사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좀 잘 봐져있어 강경미 의원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또 당선됐지요 어떻게 그래요 치랑까지 가고 빵 사묻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당신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기장군 의장은 안 만났다는데 기장군 의장을 갖다가 만났다고 하니 하는 말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구요 구의장 이란 사람이 예